자은산 웅어입니다. 목포 하락판장에서 가져왔고요. 당연히 핵감 가능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국내산 생물 바지락살이 살이 포동포동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참소라하고요. 통영 멍게 양식하고요. 자은산 가리비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전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한벌락지, 새벌락지부터 대낙지까지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은산 강성돔 포 떠서 보내드리고요. 어제랑 똑같이 경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핵감 가능할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중 사이즈 없이 중대 사이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할꽃게입니다. 안꽃게고요. 2kg에 8만 5천원, 4kg에 16만 5천원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그 다음에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이미 특대 먹까지 2마리 15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이즈 좋죠. 그만큼 물이 좋은 걸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풀치입니다. 풀치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반상자 4만 5천원, 한상자 8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사시미병어입니다. 5마리 6만 7천원, 10마리 12만 4천원이고요. 20마리 23만 8천원입니다. 한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핵감 가능하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하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라참가자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물량을 많이 확보한 상태고요. 8분의 1상자, 4분의 1상자, 반상자, 한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구워먹거나 튀겨먹을 때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 중에 하나가 이 바라참가자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보미 참가자미입니다. 한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5마리, 10마리, 15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우럭도 가져왔습니다. 팔미우럭이고요. 한상자에 8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2마리, 4마리, 8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팔미우럭입니다. 그리고 바라 금태미에 사이즈가 섞였고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금태는 고급 생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금태를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고시삼치입니다. 4분의 1상자, 반상자, 한상자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신미통치입니다. 5마리, 10마리, 15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딱 집에서 구워먹기 좋습니다. 부쇠, 보리굴비, 종국산, 뿔소라는 국내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산, 해삼도 국내산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추젓하고요. 국내산 육젓도 다 국내산입니다.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다 국내산이고요. 멸치젓도 국내산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역기, 완도산이고요. 곱창, 돌김도 완도산입니다. 그 다음에 꼭진미역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건다시마도 완도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산입니다. 오늘도 안강망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풀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곳곳에 병어들이 많이 조금씩 있는데요. 병어 가격 이렇게 나오고 어제보다 가보증어가 조금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업 한 장보다 하루 한 장에서 계속적으로 가보증어 경매를 받고 있고요. 가보증어가 선업 한 장보다 하루 한 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좀 더 저렴한 하루 한 장에서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풀치도 경매를 받았고요. 반 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갈치가 작은 거하고 아주 큰 거만 나오고 중간 자리가 없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중갈치나 중대갈치 언제 나오냐 물어보시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는 언제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만큼 중갈치가 굉장히 지금 시기에는 귀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가보증어의 모습도 보이고 밴댕이 뭐 기타 잡어들의 모습도 보이고 날씨가 따뜻함이심에 따라서 한치가 곳곳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금태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개도 보이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병어가 정말 귀해요. 안강망 병어가 정말 귀하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자랭이 병어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자랭이 병어가 너무 진짜 비싸가지고 제가 손을 못 대겠다라고 손도 좋거나 그런 거는 정말 부르는 게 가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병어의 모습도 보이고 자랭이 병어도 모습도 보이고 풀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 세띠 먹갈치를 경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정말 높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좀 더 가격이 저렴해질 때 제가 세띠 먹갈치를 경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중갈치가 실종된 것 같아요. 그만큼 갈치가 많이 물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망배인데요. 여기 오늘 저희가 많이 경매받은 게 바라창가잠입니다. 바라창가잠이 주문이 많아가지고 오늘 바라창가잠이 주문을 경매를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곳곳에 바라창가잠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준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유자만 이제 조기를 못 잡으면 준치도 없기 때문에 준치 좋아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저장해가지고 구워먹거나 핵감으로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럭이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고객님들이 우럭이 언제 종류 싸지냐고 물어보신들 굉장히 많으세요. 우럭이 왜 비싸냐면 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말리생산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이렇게 우럭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8미짜리 우럭을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 20미짜리 있고 15미짜리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계속적으로 통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통치 가격이 굉장히 오릅니다. 굉장히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통치를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워먹어도 좋고요. 지릿하게 드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갈치가 거의 다 수출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거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경매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적으로 고등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바라참가자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라참가자미 모습이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 맛있어요. 오늘 저희가 바라참가자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왔는데 바라참가자미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바라참가자미를 좋아하신 분들이 미리 미리 저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1년 동안에 저장을 하셔가지고 밥반찬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바라참가자미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5비 참가자미도 경매를 받았고요. 당연히 바라참가자미보다 15비 참가자미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미는 기름을 듬뿍 눌러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만큼 맛있는 참가자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